야, 그럼 내가 하는 비용 지금. 오빠 얘기는 좀 틀어. 나 올게. 네. 언니, 나 되게 서럽다. 탭을 거의 뭐? 진짜? 웬일이야? 아, 진짜 떴다. 여보세요? 어. 어, 한국어야. 어, 앤디야,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디 통화해야지? 뭐야, 너무 남편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근데 원래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나? 오, 잘했구나. 도와달라고?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솔비야, 잘 입고 있어? 예전엔 오빠가? 예쁘지, 이거?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여기 밑에 붙어있어? 어? 이야.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이희재 씨 목걸이에 싹 정리해요. 저 목걸이. 목걸이 안 해냈어. 열심히 기원해. 살아보니까 안 해. 오빠 턱성 멋있어요? 네. 좀 이렇게. 아, 진짜? 바퀴벌레 뒤에 이렇게 된 거 맞잖아요? 짜증나 좋아하네. 와 멋있다. 귀엽다. 와 진짜 예쁘다. 야 둘이 이러고 빨리 식장으로 가라. 와 잘 어울리다. 매일 말갈 양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빠 나도 여자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오빠를 보면서 그때는 이제 되게 설레고 또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식도 올리고 싶은 느낌? 진짜 못 봤다 무슨 영국 왕세자랑 그 부부가 한국 방문한 것 같아 오빠? 오빠야 오빠야 오빠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되게 조심해진다 이거 보니까 매일 이렇게 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 어머 나 너무 떨려 이상해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예쁘다 아 웃겨 어떡해 진짜 너무 긴장했어요 아 웃겨 웃는 건 좋은데 눈은 꼭 마주쳐야 되나요? 어? 너 아저씨 싫어? 아 이건 왜 이렇게 다 시끄러하죠? 네 어머 내가 왜 쑥스럽지?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 나는 포카포 되게 잘 찍었는데 나 진짜 오빠 못 가겠다 그냥 자 끌려 계시고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쑥스럽지 진짜? 아 웃기네 자 진짜 꼭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 좀 예쁘게 그렇지 좀 더 진짜 네? 잘 어울리네 어머 엔딩 봐 어머 저 코 어떡한 거 봐 어머 어머 입이 안다 어머 너무 وا워 한 가만히 잘 가 Squad님 어 이거 너무 귀여워요 아 네 또 눈물 샀어요 그대로 부장님이 가까이 가진 신분 이동son 잘라 타격해 같이 보겠습니다 어깨라 한상 표현 잘 어울린다 손Res挺 넌 실 énergie 진짜요 진짜. 아 예쁘네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진짜 콧바람 진짜 불어. 너무 세게 불어요. 어 핀줄 빼고. 아 웃겨. 기준 빼고. 코로 잔 호흡 있잖아. 짧게 짧게. 아 솔빈 씨 왜 이렇게 어식하게 웃어요. 둘이 진짜 많이 닮았어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있습니다. 이야. 살짝 걷는 느낌으로 해서. 그러실 때 아주 보시고. 제다가 좀 지메의. 아이고 너무 예쁘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시민이 사랑하는 만큼. 살짝 안아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몸으로. 아 어 어. 웬디 씨.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불린다라고. 어 됐다. 언제 쓰러질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승이 앉았다 이러면서 3분만 아니요, 저기 빨리 찍어야 해요. 진짜 빨리 찍어야 해요. 빨리 찍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 힘이 없다니까. 자, 웃어요, 신부님. 진짜 떨어졌어요, 오빠 이렇게. 한 번만 더. 아니, 그걸 못 참으시면 어떻게 해. 오빠! 진짜 너무 웃어 보이게 그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진짜 오빠. 저기 오늘 제가 아파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 구참 변명이야, 그런 거. 아, 진짜로 오늘 아침이야. 아, 진짜 치사하다. 됐어요, 들지 말라고 그래요. 가자! 내가 동의하나 들어, 진짜. 한 번만 더. 야, 너 힘주면 내가 더 힘들어. 아, 근데 정말. 아, 너무 웃겨. 아, 이거 좋네, 이거 좋아. 오빠. 네가 힘주면 안 되지. 오빠, 네가 만족할 때까지 찍어야 하는 거야. 아, 재밌다, 이거. 아, 저기. 전화 왔어. 진짜 황보인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나 어디야, 너. 너 어딘데? 어머, 어머. 야! 너 왜 이렇게 못 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해요? 내가 전화 달라고 했어. 저 진짜 몰랐거든요. 진짜요? 저 왕보 씨 평소에 저러고 다니세요? 네.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배고프지? 다 왔어. 언니, 저 진짜 하루 종일 굶었어요. 진짜? 네. 웨딩 입은 데 굶어야지. 먹으면 안 돼. 언니, 진짜 여기까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여기 바로. 아, 정말요? 어. 너 도와주러 왔는데? 어, 도와줘. 이것 좀 이렇게 해주고. 야, 도움이 너. 진짜? 지금 더러워지잖아, 지금. 너가 해줘, 이제. 언니, 언니, 남편은요? 일본 갔다. 아, 말하고는 갔죠, 말하고는. 진짜 말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혼자 했기 싫어서 온 거야. 아, 근데 좀 배우려고 왔지. 언니 좀 오늘 보고 얼마나 어색한지 한번 봐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야, 솔비 예뻐? 예쁘지, 야. 드레스 봐, 이제. 어? 어때? 드레스가 예쁜다고? 아니. 진짜 오빠가 고른 거예요. 다 고른 거야. 너무 예쁘죠, 드레스. 남편한테 초싸게 한 거야? 네. 이걸로 한 거야? 응. 오빠가 고른 거. 솔비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별로예요? 야, 로크스빵 이거 들어주고 그래. 황보야, 좀 들어주고 그래. 제발 이렇게 들어주세요. 아우. 아우. 솔직히. 너, 이거 남편이 보면 너 찍힌다,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저기, 황보야. 선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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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앤디야, 솔비가 예뻐, 내가 예뻐? 솔비가 예쁘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자, 대충이에요, 대충. 시간이 없어요. 아, 추하다. 대충. 아, 나는 이거 왜 하는지 몰랐어. 아,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가, 그러면. 아, 먹이단 보니까 순양 생각난다. 왜? 아까 하는 게 괜찮은 거 같아요. 하는 게 나아요?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 됐어. 아니, 괜찮, 됐어. 그만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친구예요. 대충 찍어주세요. 오빠, 내가 이쪽으로. 못났다. 아우, 황보야. 너무 부러웠거든요. 좀 어울리는 커플인가요? 지금까지 찍으셨던 커플 중에서 어떤가요? 어... 몇 위, 몇 위. 네. 그랬을 때, 제가 2위 정도. 2위? 1위는 누군가요? 와, 그렇게 많은... 저는 아직 안 찍어서. 아, 나름이요? 김현중 씨랑 황보씨보다는 더 잘 어울리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계시니까 일단 두 분이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빨리 찍으세요. 왜 좀 삐졌다는 얘기야. 네. 끈을 좀 안 보이게 돌릴게요. 네. 오, 진짜 잘했어요. 오, 진짜 잘해주세요. 고구아, 오빠 잘 불렀지? 응. 네. 언니가 또 의상을 잘하잖아요. 시간당 만 원이들한테. 아, 맞습니다. 이렇게 팔짱을 제가? 이렇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살짝 해서. 힘들어 누워. 무조건 누워. 어깨 좀 치르시면 안 되고. 나중에 후회한다, 너. 시즈값이 더 들어, 시즈값이. 시즈값이 더 들어. 시즈값이 더 들어. 시즈값이 더 들어. 어, 시랑이 눈빛. 네. 신한 눈빛을 보여주란 말이야. 신한 눈빛을 보여주란 말이야. 자, 얻어. 잘해버린 것 같아. 수영아 눈빛을 보여줄 수 없으며, 다시 더. 너무 부러운 거 타나. 실용아 눈빛을 보여주란 말이야. 결혼剛剛 5천여 같아요. 아, 아니야 아직도 0천여. 결혼보다 5,000여 같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다 하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아직도 5,000여 오늘 드레스 입고 싶다 하나 둘 셋 잘 살아야 나오시고 이제 바로 혼인 신고를 해 저 신분증이 나와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가져요? 어 나 이제 갈게 가져야지 나 언니 가는 거예요? 나 여기 시사회 있어서 언니 고마워요 예쁘게 잘 살고 네 언니들 포기하지 말고 빨리 친해지고 다 거기서 거기야 야 이 세상에 안 넘어간 남자 없다? 늦게 넘어오는 남자만 있을 뿐이야 그렇죠 언니 우리는 알잖아요 빨리 넘어오냐 늦게 넘어오냐 안 넘어오는 남자는 없어 얘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아니 너무 아파 가세요 고맙다 미니 드레스가 너무 귀엽고 예쁜 거 같아요 오빠 아침 밥 해주고 이거 보고 싶어요 아침 밥 해주기 약속 실례하십니까 한 번만 더 재미있게 뭐? 아침 밥 해주기 아니 봐서 아침밥 해주기 약속 한밤으로 가면 찍힐 찍힐 아니 먹히신다 아침밥 아침밥 해주기 바라봐 주시면서 도장 춥고 자 확인하고 복사 가요 자 뭐야? 아니 약속하는데 그냥 약속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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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아하하하 아하 좋게 좋게 저의 대인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오빠 또 신하 옛날 자켓으로 돌아가야지 알았어 시작 아하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신하도 패치 따로 있군요 나도 힘들다 아 웃겨 리동 아하 오빠 드레스도 아하 터질려고 편한 거 같아? 아님 정장이 난 거 같아? 이게 난 거 같아? 굉장히 전통이 있는 집안의 양갓집 부수들 같은데 뼈대 입는 강원에 네 자 마주보고 쓰세요 아 마주보고 마주보고 잠깐만 자 자 아 그렇지 오 좋았어 야 달려 달려 야 진짜 너무 예쁘다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네 이제 뽕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신랑이 이럴 때는 우리 신랑께서 가까이 들어가서 자 뽕뽀을 해줍니다 자 갑니다 어머 잠깐만요 잠깐만 아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빨리해요 중장면 자 들어갑니다 어머 왜 왜 가만히 있어요? 아 정말 프로끼리 왜 이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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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할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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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아 쑥스러워 애들 애도 보고 있는데 미성년자 갈란 불군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벼운 퍼폰데요 어 하하 하하하하 아 제대로 넣으세요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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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게 끝났어 왜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오빠 저녁 뽀뽀 안 했어요 진짜요? 네 입에 안 닿았어요 진짜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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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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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씨가 하하하 하하하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냐 이거죠? 지금 연기 연습하는 거야? 뮤지컬 들어가는 거야? 뮤지컬에 뽀뽀한 신인데 여배우랑 뻥이야 아 이거 누가 뭐라? 자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준비 한번 갑니다 헤이 어? 아!!! 다 지쳤어 잘했어 오빠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게 노예같이 나야 이렇게